사가사 망장에 큰일 날 거의 절벽에 보일게 없었는데 보일게 없었는데 안심국적놈으로 치세요 뭐야 이 아줌마 뭐야? 아줌마 클럽에서 이런 노래 안 나오지 않아요? 나도 모르겠어 그 유튜브에 어수기 쳐가지고 나 가슴 보임? 안 보여 힘들어 고생 주 때 보냈네 가슴 보였어? 안 보여 거의 절벽에 보일게 없었다 보일게 없었는데 안심국적놈으로 치세요 와 등을 왜 불어넣고 와 와 시청자로 빠진 와 와 말 너무 심하다 이 새끼도 자꾸 우리한테 등 취급하네 우리한테 등 취급하네 어머 잘한다 언니 그러다 사고침 자넨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게 걷는게 여기 뭐야 호르모씨 말 진짜 너무 심하다 와 자존심 존나 잘한다 와 나 진짜 자존심 존나 잘한다 와 성인식보다 뒤집어 와 진짜 나 진짜 존나 뻑 나 진짜 가슴 와 나 진짜 가슴 까고싶어 지금 솔직히 우리도 어디가서 작다 소리 안는데 인형이 무식하게 큰거지 와 나 진짜 정지받는 하니더라도 이제 채린 언니가 나보다 더 커 와 나 가슴 까고싶으네 진짜 여러분 가슴은 작아도 돼 엉덩이만 크면 되지 우리 또 한 방대 하잖아 그렇잖아 여기 남성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계 있잖아요 솔직히 엉덩이 큰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큰게 더 좋잖아 저기야 또봉이 치킨님 제가 그쪽 많이 시켜드던데 이만하신가봐요 네? 뭐가 해? 두께가요 아니야 이만해 어이가 없네 아니 허공에 노젓기 허공에 노젓기 피시 감사합니다.